댄스웨기인 슈슈! 죄송합니다. 슈를 사용한 작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회전은 그랬지, 슈! 일회전이라니 무슨 뜻이냐? 이 회전도 있다란 거다, 슈! 슈가, 둘? 나는 오른 슈! 나는 왼 슈! 우리는 쌍둥이란 말이지! 내가 당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슈! 그랬던 거군. 기대하고 있겠다, 슈 형제. 네! 테리오빠를 발로 차다니! 이제 테리오빠 얼굴 어떻게 봐! 수지야! 내가 뭔가 해야겠어. 수지의 학교 댄스 파티는 내일로 연기됐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지와 테리가 춤추게 해야 한다! 시시하군. 저 댄스 따위로. 여자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그, 그래? 우리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수지가 크게 상심하고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 흠, 상심을 하면. 설마! 너무 상심한 나머지 우리에게 밥을 안 주는 건! 뭐? 밥을 안 줘? 그건 안 되지! 아무튼, 사랑의 댄스 작전 개시! 작전 개시! 테리 위치 확인! 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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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야 테리오 반대쪽에서도 접근하고 있어 물총 발사! 발사! 어? 수지다! 조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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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야! 너 오늘 정말 예쁘다! 대, 대리 오빠! 이제 로맨틱한 짐이 시작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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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 어? 어? 수지야, 저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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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제 벅수인가? 어, 어, 미안, 미안 다리가 멋대로, 어, 어 어? 피해야, 테리 오빠! 뭐야? 하지만 수지의 구두를 아무 이상이 없었어 확인했다고 어? 본부의 통신이다 큰일이야! 외계인 슈가 도시 전체에 나노머신을 뿌렸어 이걸 밟을 사람은 모두 슈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랬구나 지금 즉시 슈를 찾아내야겠어 모두모두 불행한 댄스! 신난다, 슈! 슈! 홀트! 세미! 맥스! 루시! 이미 특공대! 에스! 루시! 혼자서 잘 놀고 있네? 아직 혼이 덜 난 모양이지? 누가 혼자란 거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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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지! 슈! 어? 둘이 됐잖아 한 놈이 더 있었군 참말말고 이거나 받아라! 슈! 슈! 야! 허허! 세미 소스! 에스! 세미! 으 흐흑! 흐흑! 지금이야! 공격해! 좋았어! 엑스티스크! 플래쉬 타이거! 아악! 흑! 아악! 시야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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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스님! 저에게 더 강한 힘을! 제노스님! 음! 좋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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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특공 엑스머신 하진 제가 엑스파워 이미 특공된 지금을 지켜낸 정의와 평화수 혼자 눈없는 용기로 어둠을 지구 함께 달려 빛나는 태양을 향해 미니트 콩대 최강의 슈파워 미니트 콩대 지불을 지켜내는 정의와 평화 수호자 최강의 슈파워 미니트 콩대 발은 너희들만 쓰는 줄 알아? 세미, 우리도 보여주자 좋았어 세미 캐논 슛 간다 같은 발차기 수법엔 이제 안 당한다고? 세법이군 그렇다면 빛장의 무기를 보여주마 로켓 게임 저 무기엔 유도 기능이 있어 그렇다면 세미, 맥스 저 유도 기능을 역용해서 한 방 먹여주자 좋아 아무리 도망가도 소용없다 슈! 나도 간다! 특공 백스 머신, 합동 공격! 결국 댄스 파티는 중단되었구나. 유감이야, 수지. 어? 어? 수지야, 안녕? 어, 태, 테디 오빠! 이 구두, 네 거지? 떨어져 있길래. 고, 고마워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볼일도 있는데. 네? 서, 설마? 뭐야, 뭐야? 어? 우와! 볼트다! 나 진짜 보고 싶었거든! 나 진짜 팬이야! 아하하하! 내가 아니라 볼트가 목적이었어? 소녀의 마음을 남자가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포기하면 안 돼.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